삼진제약은 5월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CCMM 빌딩에서 열린 2021년 미래 행복 대상 시상식에서 국민건강기업의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. 2021년 미래 행복 대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는데요. 올해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 환경 장착이라는 주제 아래 각 분야에서 공헌한 기간 기업을 선정했고 이 중 삼진제약은 국민건강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. 삼진제약은 창조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개척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전진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 및 공급해온 제약기업으로서 대표 제품인 개보린정의 경우 리뉴얼을 통해 더욱 빠른 효과와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R&D 활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이뤄내고 있습니다.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아략 캠페인, 모든 임직원이 기부와 봉사에 나서는 1% 사랑 나눔 캠페인, 난치병 환화치료 지원을 위한 의사사진정과 본사 인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14년간 대납하는 등 소위계층을 위한 CSR 활동도 국민건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삼진제약 최지선 상무는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회공헌에 쏟은 노력이 오늘의 뜻깊은 상을 받게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